한국의 공연 National Gallery of Victoria 갤러리네 갤러리 여기 지나가면서 갔는데 들어오네 마지막까지 여기가 볼템에서 아까 샌드샌드 이 센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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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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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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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치즈버거와 치즈버거를 먹도록 합니다 내년은 치즈버거를 먹도록 합니다 맛있어? 칼로 한번 더 잘라봐요 칼로 잘라는 거 영상 해봐요 치즈버거가 두툼하네요 맛있게 잘라요 아무것도 불러 칼로? 네... 맛있게 잘라요 오늘은 현보거 맛집에 콩버어 맛집을 사렸는데 맛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치즈버거인데 맛이... 괜찮아요? 한입 드실래요?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저건지 이건지 비오는 날 멜번 전망대에 저기 같아 그지? 맞네 전망대에 있는 길이 있다 여기네 여기네 여기 스카이라 스카이라 그거 보여줘 미영이름 미영이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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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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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